이 생은 어쩐 일이야? 아,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나서. 아, 똘목아. 인사드려. 저번에 말했던 예전에 내 방에 사시는 분이셔. 아... 안녕하세요. 장똘목이라고 합니다. 장똘목? 아, 그 펜싱 선수. 아,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은 펜싱 안 하고 변호사예요. 아... 우리 소주 씨 참 예쁘고 착한데 몰라요? 압니다. 예쁘고 착한 거.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친구만 하는 거예요? 아, 아줌마 그게... 그럴 리가요. 친구도 하고 애인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요. 잘됐네요. 두 사람 너무 보기 좋아요. 내가 종이혁 천마리 다 채운 보람이 있네요. 네?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요. 두 사람도 어서 가보세요. 네, 그럼 다음에 또 봬요. 또 만나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가자. 응. 밥 먹었어. 밥 먹었어. 수연아, 너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? 에휴... 내가 펜싱 선수였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? 그게 있잖아. 사실은 또 중학교 시대부터 펜싱대회 나갔던 거 모아서 내가 스크랩북 만들어서. 아, 네가 11년 전에 그 잃어버렸다는 스크래퍼? 응. 근데 그 종이혁 천마리는 또 뭐야? 학천마리 접으면 첫사랑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 900마리 접었었는데. 아, 그냥 그랬었다고. 약간... 너 진짜 나 많이 좋아했구나? 아, 그래. 뭐 좋아하는 게 되냐?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하? 고맙다는 말 안 할게.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내가 널 좋아하니까. 아, 그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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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